혁신이냐 불법이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지금 타다 운전자분들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런 의혹도 받고 계신데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 선의들은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11인승 승합차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측이 여객 운송 사업자로 국토교통부 면허도 받지 않았다며 불법 영업으로 간주했습니다 쟁점은 타다 이용객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계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 해도 현행법 규정 안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아파트 주차장에 늘어서 있는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타다 서비스는 공유 경제이며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타다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는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TV조선 공간장